안녕하세요 여러분. 비가 옵니다. 주행 중에 비가 와서 중간에 멈춰서 우위를 입고 다시 찾습니다. 첫 번째 시즌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비 오는 경우가 되게 처음인데요.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까 대비해 안장 있는 조개에 따구려위를 하나씩 넣어두고 갑니다. 그래도 안 타는 게 제일 좋겠죠? 최근 하러 갔는데 지금 다 비가 그쳐있네요. 다행이죠. 그래서 결론은 비울 때는 발걸이 되도록 하지 않도록 갑시다.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